한우와 보호자들의 아픔을 함께 취하는 다슴 따뜻한 힐링 페스티벌입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최고위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만우 여러분들 모두 모두 회차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몸이 조금 아프신 편찮으신 우리 지금 오늘 저와 함께 만나신 이분들은 내년에 이 자리에선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귀찮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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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